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. 한번 해봐. 돈을 주기로 한 자들이 약속을 어겼어요. 진행비가 필요해요. 나 찾아가서 돈 뜯어내라고 누가 시켰니? 보상이 뭐죠? 위로금 7억입니다. 누가 보지 마죠? 안녕하세요. 자... 언니! 입 다물어주는 대가로 뭐 보상받기로 했죠? 경찰 출신이라고 많이 괴롭혀요? 너희서 인연을 어떻게 살자? 좀 더 버텨. 이대로 당하고 끝낼 거야? 형사신가? 너도 돈 때문이네? 맞아요. 이거를 전해주라 카대요. 장난칠 생각하지 마. 약속이니까요. 난 어떻게 하실 거야? 이제 수습하셔야죠. 엔딩이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. 밖에 나가면 하고 싶은 위시리스트를 내일 밤 자기 전에 생각해요. 종을ryw이 머리카락에 몸을 도 Maison가 heureуются? Ь